그리고 최경영, 원평성, 또 육성연맹 회장님 이렇게 세 분 분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세 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귀여운 분들입니다 자리에 경례 인사하시고요 회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꾸미시 육성연맹에서 주관하는 3일절 마라톤 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백성주 꾸미갑지구 국회의원님과 많은 대민들이 사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3일절 단총 마라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경상북도 국산기연맹 최빈예입니다 김철경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선수 여러분 좋은 성장 내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2월 1일부터 한들간 이곳 구미에서 저희 국민체육진흥공단 선수단이 전진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 구미시 육성협맹 김철경 회장님께서 너무 저희 선수단을 사랑해 주시고 너무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의리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서 그 당시 너무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렇게 열정이 있다면 대한민국 육성은 곧 올림픽에서 메달이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췄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분들 우리 김철경 회장님을 중심으로 구미시 육성협맹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회 멋진 대회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귀한 분들 세 분은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들어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찬희연 경매 한 박수 부탁드리고요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자 귀한 그럼 해주신 한 분 더 소개합니다 경상북도 의회 우리 이태식 도의원님 참석해 주셨네요 여러분 딱딱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축산학 경여사를 해주실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시간과 계산 승략함을 늘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